이번에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입니다. 발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그 중에서 정말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근육 몇 개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엄지 편근과 발가락 편근입니다. 편근이 왜 중요할까요? 보통 저희가 걷거나 뛸 때 땅바닥을 차면서 걷게 되죠. 이때 땅바닥을 차는 형태가 발가락이나 발목을 굽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발가락 편의 움직임보다는 발가락을 굽히는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좀 더 강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엄지 발가락 편근과 발가락 편근을 강조를 할까요? 바로 발바닥 근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족저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바닥을 구성하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황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발바닥 족자 그리고 아래 젖자 해가지고 발바닥 아래에 있는 근막,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그 겉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이 들면 첫 번째로는 발에 피로가 있습니다. 많이 걷거나 지나치게 많이 뛰거나 발을 상당히 많이 쓰는 분들에 있어서 자주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발의 아치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발가락 편근과 엄지 발가락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 근육이 족저근막의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체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인체는 로봇처럼 낱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인체는 여러 가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발등과 발바닥이 있죠. 그게 이렇게 얇은 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막이 바로 발바닥 근막일 겁니다. 발가락 편근과 엄지 발가락 편근은 어디에 있죠? 위에 있어요. 이것들이 긴장을 만들어내면요. 발바닥 근막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것들이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건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길이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발바닥 밑에 있는 근막들이 쭉 위로 당겨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당겨짐을 통해서 족저근막의 긴장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엄지 발가락 편근과 발가락 편근에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없어서 이 발바닥 근막을 아래에 있는 근막을 제대로 당겨주지 못한다고 하면요.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발바닥에 아치가 낮거나 아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발가락 편근과 엄지 발가락 편근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 편에서 말씀드릴 트레이닝 방법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중요한 발가락 편근과 엄지 발가락 편근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 즉 족저근막의 적절한 긴장을 만들어주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은요. 긴 엄지 굽힌 근육입니다. 플렉서 할로시스 롱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용어로는 장무지 굴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근육은요. 안쪽 복사뼈 밑으로 지나가서 엄지 발가락 밑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복사뼈를 마치 도르래처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각선 아치 그리고 안쪽 세로 아치를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말씀드렸던 아치들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아치들이 만드는 역할들이 있죠. 추진력과 지지, 이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근육은요. 앞 정강근과 뒤 정강근입니다. 영어로는 티베레스 안테리어, 티베레스 포스테리어라고 표현하고 구용어로는 정경골근, 후경골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근육도 발의 아치를 살려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육은요. 장비골근, 그리고 단비골근입니다. 신용어로는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 영어로는 페르뉴스 롱거스, 페르뉴스 브리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바깥쪽에 붙어있어요. 바깥쪽에 붙어서 바깥쪽 복사뼈를 기준으로 해서 쭉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긴 엄지 굽힌 근육이 안쪽 복사뼈를 도르래로 삼았다면 이 종아리 근육들은 바깥쪽 복사뼈를 도르래처럼 사용해서 각쪽 세로 아치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긴 종아리근은요. 안쪽 세로 아치를 무너뜨려주는 작용을 해요. 어? 그러면 안쪽 세로 아치를 무너뜨려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안 좋은 근육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걸을 때 아치가 어떻게 되죠? 아치가 무너져줘야 됩니다. 아치가 무너져주면서, 무너지면서 만들어지는 탄성력과 근육의 힘이 합쳐져서 전방 추진력,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발은 계속해서 아치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치가 무너졌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유연하게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치의 형태가 유연하게 바뀌어 주어야만 자연스럽게 보양과 달리기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 정강근은 안쪽 세로 아치를 지지해주는 반면 긴 종아리근은 안쪽 세로 아치를 무너뜨려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근육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근육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을 보셨을 때는 이 두 가지 근육들의 밸런스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반응 검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근육의 밸런스를 보는 편입니다. 굳이 근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근육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무접정 제가 운동을 알려주고 이 운동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과 해부학적인 근거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아,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소중한 내 몸을 운동을 하는 건데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무작정 운동을 하는 것보단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스킵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이런 쪽 배경과 해법적인 근거들을 이해하시고 왜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래서 운동을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다음 편에서 한번 진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